어항을 운영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게 이끼입니다. 이끼는 하얀색부터 빨강, 갈색, 검정 등 다양한 형태와 색으로 나타나고 어항의 상태를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이끼입니다. 이끼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 편의 영상으로 모두 제작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영상을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끼는 박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끼가 어항에 살아가는 생물 중 가장 생명력이 뛰어난데 이끼가 죽을 정도라면 산호나 물고기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이끼는 있어야 건강한 어항이 되니 박멸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끼를 경험하는 것 중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갈색을 띄고 있는 다이애텀입니다. 일반적인 시립기나 머리카락같이 길게 나타나진 않고 길이는 짧고 갈색이 상대적으로 조금 옅게 나타납니다. 다이애텀은 수돗물에 있는 규산염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환수 시 수돗물을 계속 사용한다면 박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디 정수기나 3차 증류수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다른 요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수돗물의 규산염 때문입니다. 만약 초기 세팅할 때만 수돗물로 사용하고 환수는 로디 물로 진행했다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초기 세팅했을 때 포함된 규산유임이 0에 수렴해진다면 자연스레 없어집니다. 참고로 갈조와는 다릅니다. 갈조는 보분부분 어두운 색을 띄고 있고 갈조가 번질 때 작은 영역에서 시작하지만 다이애텀은 색이 고르게 되어 있고 시작점은 별도로 없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이애텀과 다르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나타나고 물잡이 초기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드락으로 세팅한 경우 갈조 없이 물잡이 사이클이 일부 끝날 수 있으니 갈조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업로드된 물잡이 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갈조는 암모니아가 증가되어 박테리아가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을 때 나타납니다. 즉 질소 사이클이 한 바퀴 돌고 물고기를 넣었는데 갈조가 나타난다면 물고기 똥을 전부 처리할 수가 없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박테리아를 계속 투입해서 암모니아를 빠르게 분해시켜야 합니다. 박테리아를 넣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갈조와 함께 암모니아를 분해시켜 암모니아가 없어지면서 갈조도 없어지지만 그동안 물고기가 폐사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를 계속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갈조가 계속된다면 몇가지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스키머 성능입니다. 스키머 성능이 떨어진다면 유기물 제거가 안되 모든 유기물을 박테리아가 분해해야 합니다. 스키머는 물량 대비 다소 큰 스펙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600큐브 기준으로 물량이 대략 200리터면 이때 스키머는 500리터급으로 구매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너무 드라이하게 스키밍을 하면 유기물 제거가 오래걸리니 갈조가 있다면 웨트하게 스키밍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 사료와 첨가제입니다. 물고기와 산호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사료와 액상먹이를 투여하고 있는 경우 암모니아가 증가될 수 있으니 절반으로 줄이거나 횟수를 줄이시는게 좋습니다. 갈조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 다시 사료와 액상먹이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어항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개체수입니다. 어항에 있는 락, 샌드, 여과제에 비해 물고기 개체수가 많거나 사이즈가 큰 물고기가 많다면 갈조를 없애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체수를 줄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여과제를 더 투입하거나 스키머도 조금 더 큰 스펙으로 바꿔야 합니다. 시립기는 머리카락처럼 길게 자라고 끝부분에는 공기방울이 있습니다. 길게 자랄 때는 5cm가 넘게 자랄 때도 있습니다. 보통 어두운 갈색이나 검정색에 가까우며 번식 속도도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락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시립기가 발생됩니다. 시립기는 어항이 부영양화 상태일 때 나타나며 대표적으로 인산염이 많을 경우 나타납니다. 즉 수조의 뉴트리언트를 제어해야 합니다. 뉴트리언트 제어는 별도로 영상을 다루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올라이트, 알곤, 포스반, 활성탄, 카본소스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올라이트나 포스반으로 빠르게 뉴트리언트를 낮출 수 있지만 빠르게 빠질 경우 산호도 위험해지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다른 이끼와 다르게 물리적으로 제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붓이나 칫솔로 이끼를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시아노는 녹색, 적색, 검정 시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노는 이끼가 아닌 박테리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첨가하고 있는 박테리아와의 전쟁입니다. 일반적인 이끼는 박테리아와의 박그릇 싸움이라면 시아노는 부동산 싸움입니다. 시아노를 제거하는 건 우선 물리적으로 제거를 어느 정도 하고 스키밍은 웨트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실입기나 콧물 입기처럼 부양양화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질산염은 0이고 인산염만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인산염만 있는 경우 레드필드 비율에 따라 질산염을 첨가하여 인산염을 낮추는 방법과 포스반을 사용하여 인산염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산염을 첨가해야 하는 경우 브라이트웰의 네오디트로라는 제품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레드필드 비율상 106대 16대 1이니 16에 질산염을 넣어야 1에 인산염을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질산염 투입으로 제거하는 게 아닌 포스반으로도 인산염을 제거할 수 있으나 급격하게 낮추게 되면 산호가 적응하지 못해 폐사할 수 있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낮춰야 합니다. 질인산염이 0임에도 불구하고 시아노가 발생했다면 박테리아 제품을 변경했거나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이 아닌 다른 박테리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아쿠아 포레스트의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를 변경한 경우에도 시아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는 해수염 안에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박테리아가 충돌나서 시아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해수염을 사용하고 있다면 박테리아도 아쿠아 포레스트 제품으로 변경하는 게 좋습니다. 박테리아 충돌로 인해 시아노가 발생한 경우 약 한 달 정도 후에 시아노가 사라지니 시간을 두고 첨가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